여기서 맥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두 점 차이기 때문에 이건 뭐 기다릴 수는 있어야 되겠죠 아 스타트 끊었구요 자 1회에서 김정호가 아웃입니다 우리가 확 벗어나는데요 욕심인데요 지금이 한 점 차도 아니고 설령 2루에 간다고 하더라도 김정호 선수가 홈에 들어가도 3대 2잖아요 동점이 된 점수는 아닌데 어쨌든 양익희 선수의 도루 저지율이 4할 때인데 지금은 너무 좀 급했습니다 작전이 나온다면 단독 도루가 아니라 치고 달리기 작전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완전한 타이밍에 아웃을 당했습니다